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잠깐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영상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분들을 위해서 역사를 남기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2년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작년 정도까지 어떤 교단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새신자가 된, 새로 회개한 후부터 바로 이제 욕회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거의 성경을 잘 모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른 채로 사람들과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었던 교회는 너무나도 큰 성장이 있어서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우리 세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르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넘어지면서 배우고 그리고 조금 잘하면서도 배우고 어떨 때는 못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98년도부터 이렇게 배우고 이제 복회를 하고 있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너무 스토리가 길어집니다. 아, 네, 스토리가 너무 익힌다. 지금 이 지역 이름과 그리고 교회 이름과 간단하게 해주셔야 다음 질문이 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두 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잠깐 초청을 했습니다. 두 분의 그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ntes de empezar con la entrevista me gustaría que se presentasen de forma breve. 제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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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 덕분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달라, 글리아, 글쎄 바라구요. 저는 지금 산지 6일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릴 때는 제 입술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십니다. 아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깨달으시고 그 믿음을 게시 받으셨을 텐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escuchando estos mensajes recibieron la revelación de creer a Jesús como el Cristo. 그래서 a la hora de recibir esa revelación ¿qué sintieron en su corazón? 두 분이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하셨을까요?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렇게 오랜 시간 전했었는데 한 번 더 성경에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으신 예수님 그 sana 치유하시는 예수님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 을 가르쳤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신 참원 그분이 제사를 대신 드리신 제사장 그리고 길을 여신 선지자라는 것은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내려갔습니다. 정말 제 영적인 눈에서 그리고 제 마음에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주지 않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은 후부터 교회에서 두 가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비스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서비스님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설교도 달라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것도 달라습니다. 아멘. 모든 영어 하나의 기도를 믿습니다. toda la gloria 아멘. 복사님은 어떠셨습니다? 저는 여기 목요일 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때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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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로리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살 수 없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죽음 그리고 장사 그리고 부활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3일에 정말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 심장이 박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심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한마디로 모든 질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더 모든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고 제 공기고 제 숨쉬는 것이고 제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더 이상 뇌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그런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혼의 말을 얘기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지만 저를 더 듣고 싶습니다 다른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새로 살아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일어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으신지 그리고hin의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어날 것입니다 시즌의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일어날 것입니다 benchmark 칭иходisi의 일어날 것입니다 parenting, 정식, 인간, 인간 사실입니다 제 인격 저는 굉장히 시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위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싫어하는,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자유합니다. 저는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사흘 동안 목사가 되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를 받은 후에,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인수의 상황은, 일단 이 분이 바뀌시는 것을 봤고, 그리고 저희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고,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화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화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화났었습니다. 왜 안 바뀌지?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안 바뀌지? 그리고 우리가 왜 안 바뀌지?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면서 스스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예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예배를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받고, todo, 아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전과 후가 나뉘었습니다.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회에서 많은 메시지를 들으셨는데, 혹시 이렇게, 이렇게 좀, 들으신 메시지들이 어땠셨는지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들 다녔야 되 것입니다? 특별히 21강과 33강과 25강을, 이번에 우리가 다 했는데요, 그러나, 그런, 이번 채로, 드려졌나, 21, 33, 25, 아주 25.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다 계셨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각 강의마다, 각 설교마다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많은 세월 동안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못 찾았다니 이렇게도 눈이 어두웠다니 이렇게 간단한 것을 전혀 이해 못 했다니 그리스도에서 시작된다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각 메시지에서 33, 21, 25 33강, 21강, 그리고 25강이었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그쵸? 64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64개의 비늘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하나 할 때마다 떨어지고, 또 하나 떨어지고. 40, 40 escamas.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뭐 하죠? 그래서 하나만으로 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새로운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못 봤을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말롭고 배고팠고. 지금도 목말롭습니다. 지금도 목말롭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제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66 발 있는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가지고 바퀴벌레를 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당한자를 찾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주별로 아까 이렇게 사역들을 두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소개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역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이죠? 뭐죠? 제 주인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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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은? 바우타 구역은 제 남편이 담당입니다. 에스도나스의 헥토라라는 점주자를 추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더 신선한 집회를 해주기를 그런데 주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헥토를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바우타의 모든 교회를 엥토를 데리고 가서 그 교회 안에서 합당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마다 여기에 있는 목회자마다 여기 왔던 목회자들마다 그 합당한자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자를 다 찾아와 놨을 때 여기 오늘 있었던 목회자들 중에서 각자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자기 마을을 다 전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주셨습니다. 그런 장량을 주셨습니다. toda la estrategia, toda la visión.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사진처럼 이것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폭발이 언제 올 것인지 폭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인터뷰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비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66개의 비늘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는 사역이 반드시 응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쿠바를 두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시죠. 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시죠?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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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을 방문하시면 여러분이 예상하시면 여러분을 감사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CUBA 그 CUBA 그는 la Perla de latinoamerica 그 중간 미의 보석을 보여주시고 그 정말 여기가 많은 마음을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도록 저에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났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 이 때를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당신이 저를 듣고 있고 보고 있으면 당신의 태어남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드릴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때를 위해서는 Esther가 얘기했습니다. Si muero, que muera.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저는 저의 왕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서 이 일을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마라낫다. 마라낫다. 감사합니다. 잘 마치겠습니다. 자, vamos a final. 감사합니다.